모듈의 핸드볼, 백보드를 활용한 한 손으로 볼 잡기 먼저 스텝패스 자세에서 볼을 백보드에 던진 후 한 손으로 볼 잡기 훈련입니다. 볼을 위에서 밑으로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음은 러닝패스 자세로 뛰어들어가며 백보드에 던져서 나오는 볼을 한 손으로 잡고 다시 던지는 훈련입니다. 마지막으로 백보드를 맞고 나오는 볼을 한 손으로 잡고 곧바로 점프해 다시 백보드에 던지는 방법입니다.